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임오일입니다 금머말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네요 오늘은 아주 여기 자옥산 안강입니다 경주시 안강업 자옥산 대흥사에 왔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절 중에서는 좀 기풍이 있고요 아주 독특하게 지어놓은 그런 절입니다 또 서양식 절 같기도 하고요 아주 기풍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높이 또 이렇게 개인이 전처 절치고는 아주 멋있게 이렇게 불사를 한 곳입니다 자 오늘 임오날 그죠 바로 자옥총사리라는 거 지하고 말이 만나면 서로 충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옥묘유라고 해서 이것을 도하사리라고 합니다 도하사리에 체로 충이하면 연애가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연애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새로운 인연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약간 시위구설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소띠도 오늘 약간 탕화살이 있습니다 말하고 또 이렇게 만나면 그죠 소하고 만나면 그죠 원진살 그죠 이렇게 또 되기도 합니다 그죠 소는 죽지 잘 일하는데 말은 가만히 서서 이렇게 풀만 먹으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그죠 말띠는 소띠를 싫어하고 소띠는 말띠를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용한 하루를 이렇게 등산이나 또 사찰이나 그죠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렇게 가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뭡니까 범띠는 오늘 좋습니다 믿음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전은 연애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티베처럼 여기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티베터 가면 이렇게 많이 놨죠 그죠 소원을 이렇게 삐는 이렇게 여기 두 사고 다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오늘 토끼띠도 좋습니다 오늘 행진수가 있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전은이 좋으니까 용돈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용돈도는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오늘 사업운이 좋고 자영업이 좋고 금전이 좋고 미래운이 좋습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인연법도 좋네요 뭐 좋은 인연이 다가오겠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그저 친구가 생겨요 동료가 생겨요 고향 친구 만나는 그런 날이 되겠네요 멋진 연휴가 되겠습니다 멋진 만남이 예상이 되고요 아주 좋은 만남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길이 훨씬 열리는 그런 운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말띠도 말라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지 약간의 충살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꼭 싸우는 사람이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또 많이 들어주는 그런 명절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집안에 만남도 싸우고 친구간에도 만남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들이 강해서 그렇죠 따지고 지나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한 발짝 물러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존감 자존심 때문에 기싸움을 하고 그 시간 좋은 명절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들어주고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떼는 오늘 앞길 열리는 그런 운이고 건강운이 좋네요 사업운이 좋고 금전운이 좋습니다 모든 인연법이 살아난 그런 운이 되어서 좋은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되네요 자 원숭이들은 오늘 재물운이 두둑합니다 오늘 용돈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운이 두둑합니다 사업운이 좋고 자영업이 좋습니다 건강원도 좋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닭디도 오늘 좋습니다 행제수가 있네요 그죠 건강운 사업운 연예운 모든 제조업 모든 인연법도 살아나겠네요 좋은 인연이 다가오겠습니다 자 개띠노는 그죠 문서운이 있고 수술수가 있네요 이사운이 있고요 저기 차박이나 해외여행 그죠 많이 크루즈여행 많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운이 되어서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그죠 행제수가 아주 좋습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건강원이 좋을 때는요 그죠 개발에 땀 나듯이 또 이렇게 명절에 많이 드시고 맨발로 많이 잔디도 좋습니다 이런 잔디도 좋습니다 잔디를 밟다가 흙을 또 운동장이라든가 가까운 데 비산이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어디든 뭐 개울이 있으면 맨발로 다녀보시면 얹히는 건 없을 겁니다 발 밑에는 수많은 수백 개의 우리가 지압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 몸무게만큼 늘려주니까 그래서 모든 건강이 좋아지는 그런 게 바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절에 많이 드시고 꼭 맨발로 많이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돼지동 행제수가 있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고 좋은 인연법이 생기고 연예원도 좋고 건강원도 좋고 사업원도 좋습니다 금전원도 좋고 제조원도 좋습니다 오늘 수술하셔도 되고요 멀리 떠나도 되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경주시 양강업 자옥산 대흥사에서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경주 쪽으로 오시면 자옥산 대흥사를 치면 됩니다 오면 이 티베트처럼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아주 사찰의 기풍이 있고요 또 서양에 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티베트나 뭐 이런 데 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연희도 되시고요 그죠 꼭 맨발 운동 많이 해서 얹히는 사람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파라봉수입니다